네. 아 진짜요? 네. 뮤비도 당연히 봤죠. 보다가 제가 살 많이 보고 토하는 게 있어서 여자 살을 못 봐요. 왜요? 왜요? 제가 야한 걸 잘 못 봐요. 그리고 샤워할 때도 좀... 야한 거 좋아하잖아요. 저요? 네. 오빠 야한 거 좋아하잖아요. 저 그런 거 잘 못 봐요. 저 여자랑 손도 잘 못 잡아서... 노래 끝까지 듣고 싶어... 네? 그래놓고 오빠 그래놓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핸드폰 갖다가 어? 헛대. 캡쳐. 이렇게 하죠 오빠. 무슨 소리세요? 저 클린 버전으로 들었어요. 와사비 노래.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와사비 씨가 아주 진짜 불닭볶음년보다 매운 맛으로 음악을 내셨는데 순한 맛도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. 저랑 같이 순한 맛으로 들어요 여러분. 미성년자 여러분. 저는 샤워할 때도 거울 말고 뒤돌아서 하거든요. 살을 못 봐가지고. 진짜 어이없다. 오빠 그럼 여자 어떻게 사귀었어? 아 저는 플라토닉이죠. 어? 진짜 오래 들은 말 중에 개소리다. 제일 개소리다. 오빠 무슨... 무슨 말도 안 하면 무슨 플라토닉 같은 개소리라고 있어? 와사비 씨 근데 진짜 노래 좋더라고요. 아 진짜요? 나 음 그 뭐야 내 음 마음이지 이런 구절이 네 너무 좋던데요 진짜로? 아 감사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음 그거를 말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깐요. 바로 저 때문이죠. 근데 오빠 자기 본인 살도 못 보는데 어떻게 섹시한 의자 꼬시려고 그러세요? 아 저는 섹시라는 그런 게 시각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. 그러면요.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저도 좀 섹시해지고 싶어서요. 향에서 느껴지는 섹시함이 또 있고. 향이요? 향 향. 향이요? 아 이 분이 향이 미치시네. 그래서 얘 앨범도 프레그란스로 했잖아. 아 그쵸. 입 냄새나는 유자 싫어하고. 맨날 맨날 칫솔 얘기하고. 아 근데 그거는 뭐 서로에 대한 예의니까. 그렇죠? 웃긴다 오빠. 그리고 또? 어 그리고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섹시함도 있고. 낮게 깔고 이렇게 얘기할 때 느껴지는 그 섹시함이잖아요. 근데 오빠가 오빠한테 와가지고 네? 여자가 오빠한테 와가지고 기택 나랑 오늘 한번 놀래? 이러면 거절할 거야? 기택 나랑 한번 오늘 놀자. 어 저 안 놀아요. 보통. 아하하하하하 저는 그런 건 정중히 사.. 왜? 나 지금 거부하는 거야? 네? 나 지금 거부하는 거야? 네? 나 지금 거부하는 거야? 네? 아 진짜 죄송한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손도 못 잡는 편이라서 네. 아하하하하하 이 관계가 사랑은 아니잖아요. 아 알았어. 네. 아 저는 처음 보는 분과는 네. 아 되게 섹하다. 네? 되게 세비지다. 아 그럼요. 저 어제 어떤 여자가 저 집 앞까지 데이터 줬는데 아 미안한데 너 화장실도 못 쓰고 그냥 택시 타고 돌아가라고 했어요. 왜? 네? 왜? 저는 사랑해야 가능하니까요.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? 네.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. 네.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 아.. 아.. 가치관은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. 아니 어렵게 생각하니까 너가 연애를 못하는 거야. 네. 네. 근데 와사비씨 와사비씨도 연애 못하신지 오래되셨잖아요. 나는 내가 아플라 잡은 거야. 나는 내가 아플라 잡은 거야. 나는 내가 아플라 잡은 거야. 아 뒤에 남자랑 계시네요. 동생이야. 동생이에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진짜 남자다닌게. 아무튼 오빠. 네. 프레그랜스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? 나 좀 들어봐야지. 안 들어보셨어요? 와사비씨? 아 들었는데. 지금 당장 들어보겠어. 아 네네. 맥대디. 하고 우걸 한번 들어보세요. 우걸? 네. 칠리노미씨랑 같이 하는 노래인데. 나름 섹시한 음악 좋아하세요? 와사비씨? 맞아. 저는 플라토닉 말고 피지컬 섹시한 걸 좋아해가지고. 뭐라구요? 한 번만 더 보낼 수 있으세요? 저는 피지컬 섹시한 걸 좋아해가지고. 아 섹시라고 하셨어요? 아직 잘못 들었나 했어요? 아하하하하하. 제가 방금 발음 실수를 했어요. 알겠죠?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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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모르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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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빠 칠리나면 오빠랑 되게 허스키한 게 비슷하다 아 그래요? 호미는 완전 묵직하고 저는 약간 간사하죠 아 간사 그렇군요 오빠 네? 내 목소리 잘 안 들려? 어 잠깐 잠깐 끊겼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오빠 이거 지금 다 들어볼게요 줌이 나오신 분들은 다 있네 맥키드, 카키, 안병홍, 삼유고리 다 줌이 나오신 분들이네 네 뭐지 급하게 내는데 친구들이 다 선택 도와줘가지고 오 지금 다 들어볼게요 오빠 여기 뭐라 늘어 지금? 둘이 눈 크기 차이 난다 네 저 뱀눈깔이에요 저는 빠른 인정은 뱀눈깔이에요 어 뭐야 괜찮았죠 노래 나쁘지 않죠? 어 좋은데 나 지금 다 들어볼래 알았어요 와사비씨 와사비씨 앨범 내신 거 축하드리고 저는 그 뭐지? 클린 버전으로 바뀌어서 너무 아쉽지만 네 네 네 그래도 뭐야 나중에 정말 제가 술 취하거나 약간 무딜 때 한번 들어볼게요 뮤비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저 한 2초 보고 껐어요 사실 저는 어? 아 제가 그런 거 진짜 못 봐갖고 진짜요 오빠? 네 저는 야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징그러워 해가지고 웃기지마 맨날 보면서 아니요 저 안봐요 와사비씨 전 색상 위에 휴지도 없어요 나도 책상 위에 휴지 있는데 와사비씨 뭐 하세요 휴지로? 그러면은 아니 죄송해요 음란먹이네 음란먹이네 아니 저는 모르죠 저는 잘 몰라요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해소하세요? 저요? 네 저 음악으로 풀죠 아 저도 좀 그래요 저는 제가 오빠보다 남자 만만은 더 오래됐을걸요? 저 음악으로 섹스하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어때요 지금 제 음악 들었을 때 뭔가 청각적으로 섹스했다는 느낌 들으셨어요? 근데 가사를 봐야 될 거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칠해가지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가사를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하하하하 어 와사비씨 또 네? 네? 오빠 곧 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곧 봐요 진짜로 저 진짜 뭐 봐야 돼요 네 알겠어요 오빠 연락하면 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빠 저는 또 이제 지금 마이크와의 키스를 하러 가야 돼서 네 아 그렇군요 오늘 플라토닉 플라토닉 러브 마이크와 아 마이크하고는 플라토닉 러브 하지 마요 솔직히 마이크라고는 제대로 해야지 아 그럼요 전 죽이자 아 이 오빠 드립치는 거 너무 어이없어 진짜 플라토닉 이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무튼 오빠 잘하고 또 연락해요 안녕 네 조만간 봐요 와사비씨 안녕 오빠 네 음음 마음이지 음음 마음이지 내 뭐지 마음이지